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14년 11월 학평 A형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은 함수 y는 로그 2x와 y는 로그 2분의 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랬을 때 함수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 이동시킨 그래프가 함수 y는 로그 2분의 x와 만나는 점이 p, q일 때 p 더하기 q를 구하라는 문제죠. 결국 이 문제는 뭡니까? y는 로그 2x를 평행이동을 통해서 y는 로그 2분의 x와 만나는 점을 찾을 거니까 아, 평행이동시킨 거와 결국은 쟤와 같다를 통해서 우리는 로그 방정식을 통해서 x좌표를 구할 겁니다. 됐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평행이동을 해봅시다. y는 로그 2에다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 되겠죠. 결국 얘와 만나는 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얘랑 같다라는 거죠. 뭐가? 로그 2분의 x가 같아지네. 일단은 x좌표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로그 방정식을 푸는 거에 가장 기본은 뭐예요? 일단 밑을 맞춰주는 게 좋죠. 따라서 여기를 2로 맞춰줍시다. 그럼 얘를 2로 맞춰준다는 것은 얘가 2에 마이너스 1승이 되고요. 그 마이너스는 앞으로 다시 튕겨져 나갈 수가 있고 걔는 다시 들어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렇게. 됐죠? 또는 요 마이너스를 굳이 들어 올리지 않고요. 요기 앞으로 뺀 다음에 얘를 뭐해서 계산하겠다? 넘겨서 계산하겠다. 요렇게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됐죠? 따라서 요걸 넘겨서 그냥 계산할게요. 그럼 로그 밑을 맞춰줍시다. 2에 x만 3에 더하기 로그 2에 x에다가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되겠죠. 따라서 x만 3 곱하기 x가 되겠고요. 그럼 이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 2가 뒤에 로그 2에 2가 생각된 거니까 됐죠? 그러면 2는 하나 올려주시고요. 얘가 2의 제곱이 되니까 얘가 4가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뭐해요? 그냥 얘 넘길까요? 얘 넘겨서 결국에는 얘가 얼마가 되는 로그 2에 4가 되는 x값을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얘랑 얘랑 같다를 이용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결국에는 얘 는 4죠. 는 4가 되는 x를 찾아라. 넘겨서 뭘해라. 인수분해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뭐 하시면 돼요? 4와 1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아 x는 얼마와 4와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둘 중에 답을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봐야 돼요. 진수 조건을 통해서 근자체를 골라줘야죠. 진수 조건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할 때 그 방정식에서 결국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엔 두 개의 공통 범위보다 x가 얼마보다 3보다 커야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중에 누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은 안 되고요. 뭐만 되겠다? 4만 되겠다. 됐죠? 따라서 우리는 이 4가 결국에는 p라는 좌표가 될 거고 q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뭐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4?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고 1이니까 0이 될 거니까 y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두 개가 만나는 점은 x 좌표는 4가 되겠고 y는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국에는 4, 마이너스 2. 따라서 답은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냥 결국에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 식과 원래 로그 2분의 렉스가 같아지는 즉 로그 방정식을 통해서 구했고요. 그때 당하는 우리 진수 조건을 통해서 x 범위만 잘 골라주면 우리가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x 범위만 잘 골라주면